수빈이는 이슬만 먹고도 사는 사람 아이들 꺼서 정수기 예쁜 거 봐요. 괜찮아 그냥 그렇게 넣어. 괜찮아 괜찮아 넣을 수 있어. 이 상태를 못 낼 거 같은데? 한 손가락으로 넣을 수 있어. 왜 이렇게 다 구경해요. 아 구경하지 마요. 아 왜 그래요. 구경증이 심해요 우리 애가. 구경하지 마요. 거울만 봐 거울만 봐 거울만 봐. 아 예쁘네. 역시 뷰티난다 뷰티난. 아 뷰티난다 뷰티. 뷰티난다 뷰티 뷰티난다.